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우상에 그 누구도 참 부모님, 외부나님께서 하시는 이상의 평화의 운동을 하시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한 지도자로서 이 지상에 누구보다도 파더 문 이상으로 예수님과 하고자 했던 일, 예수님 이상의 일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은 참부모님의 가사상과 가르침과 이념을 듣고 참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된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림주요, 메시아요, 인류의 참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오는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azi3. Davis. kcm.